지금 바로 입주 가능한 인천 숭의동 신축빌라 실입주금 단 2천만원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세요 스리룸 구조의 넓은 공간과 세련된 인테리어 거실 안방 시스템 에어컨까지 완비된 이곳을 놓치지 마세요 재물포역, 숭의역 인근으로 교통도 편리하며 초등학교 시장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신 공인중개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정원주택 이주찬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인천 비추홀 숭의동에 위치한 신축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45세대와 주택 15세대 총 60세대 규모로 이루어진 지상 17층 건물입니다 6층에서 14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15층에서 17층까지는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임분당선 숭의역과 1호선 재물포역 제일경인 구속보로와 제일경인 구속보로 수도권제의 순환 구속보로가 인정하여 교통적분성이 뛰어나며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주변에는 육연시장, 홈플러스, 집자재 마트까지 있어 식료품 쇼핑이 쉽고 각종 은행, 편의점, 병원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도보로 10분 관리에 있어 자녀를 둔 가정에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현재 이벤트 진행중으로 계약자 모두에게 이사비와 핵지 청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리고 구독 후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신축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구조입니다 현관에는 최신 디지털 도워라기, 설치되어 보안이 좋고 거실과 각 방에는 LED 조명이 설치되어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특히 거실과 주방에 일체형 구조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좋고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넓은 창을 통해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거실은 닥트인 조망과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가 설치되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방은 기역자형 구조로 넓은 작업 공간과 아일랜드 식탁을 제공하며 냉장고 2대를 배치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넓고 화장대와 옷장 배치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안방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을 씻기기에도 편리하고 반신욕을 하며 편안한 휴식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방은 넓고 반듯하여 가구 배치가 용이하고 따스한 햇살이 밝게 들어와 자녀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세 번째 방에는 발코니가 있어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기 좋으며 방화문 안쪽으로 보일러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 소음이나 열기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메인 욕실과 안방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설치되어 안전성을 높였으며 넓은 수납장이 함께 설치되어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은 생애 최초 기준 2천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입주금 4천만원으로 입주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금 지원 혜택으로 구매 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차는 100% 가능하며 기상 5층 타워리프트식 주차장과 캐신 엘리베이터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금호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10-3911-7275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